자몽스, 자니? 자는 거? 맞아? 잘 봐봐 그런 거 같다 이때다 뭐해, 둘이? 데이트해? 응, 들켰다 자는 거 확인했는데 어느새 일어났대 그나저나 쪽팔려 아닌 척할까? 데이트 아니야 의논할 게 있어서 만났어 우길 걸 우겨라 이니 들켰다 웃자노 좁좁팔리곤 그동안 잘난 척했던 거 아비타불이야 몽수야 하양이랑 만난 거 브라우니한테는 비밀이다 치즈삼촌한테도 비밀이 돼이 삼촌이 기복이 싫어하는 거 알지? 소문나면 나 삭발당한데이 몽수 어쩔 거야 묻어줄 거야 까발릴 거야 그럼 너네 둘 하루에 입금지 세 번씩 떨어 알았어 뭐? 세 번? 미쳤어? 뭐래? 그렇다면 이 사진 뿌려버리지 뭐 저번 밤에 늦게 한 장 그 다음날 아침 한 장 그리고 요런 것도 찍어놨지 알았다 하루 세 번 이쁜 짓 할 테니 비밀로 해줘 밝혀지면 브라우니 브라우니 쥐한테 놀림 당한다고 치즈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응? 응? 좁은 데서 생각 좀 하자 아이디오 쉬 корп 본 Gesang 눈치 notification 눈치冬아 빨라 야 아프잖아 이 쉐이가 하영아, 너 삭발할래? 아니, 알았어 이렇게 더 세게 그게 아니면 이렇게 우씨, 놀랐잖아 그럼 이렇게 어째? 이렇게 야, 이러다 피부 상처난다 그만하자 어? 나 얼굴이 생명이다 맘대로 해 넌 삭발당하고 난 뒤지게 맞고 그냥 우리 그만 만나 나 맞기 싫어 니 진정 겁쟁이네 하영이, 브라운이 기분이 나라니 뭐해? 말투바퀴 누워서 연습하기 이제 뛰어서 올라타면 다 뒤져서 나 종교랑 결혼했어 기도해줄게, 브라운이 그럼 너 결혼 안 해? 응, 안 할 거야 나 종교인 이거 수원 뛰는 거야? 아니, 너 죄를 없애주는 거야 나 착하게 살았는데 지진 거 없어 너 저번엔 매미 괴롭혔잖아 아, 그렇군 근데 너 싸인 되지? 어제 기봉이랑 싸기는 거 다 봤는데 종교인 노고인 나 그 쇠이랑 찢어졌다고 나 이제 사랑 안 해 나 지금 총 맞은 거 같다고 기분이 그러니까 너무 면허잖아 오빠야, 나 못 믿나 세상에 널 그리 속이구나 네가 날 쏘기더라 네가 날 쏘기더라 뻥쟁이 기사 기쁨 에미나이 오, 시니어 이 오빠를 용서하세요 놀고 자빠졌네 기봉아, 하얀이랑 헤어졌다며? 신경 꺼줘 맘 아프다고 눈물 크렁한 거 안 보여?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요